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S.Word 다모다란 교수님이 지은 내러티브 앤 넘버스입니다. 이 책도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Word 다모다란 교수는 가치평가의 대가로서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학 교수입니다. 티슬라와 엔비디아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번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의 가치평가라고 하면 재무적 수치를 예측하여 적정 가치를 내는 계산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모다란 교수는 기업의 가치평가를 할 때 숫자뿐만이 아니라 스토리 즉 내러티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러티브는 기업의 비전, 전략, 시장, 경쟁력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 스토리를 검증하고 구체화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스토리와 숫자를 어떻게 결합하고 가치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를 숫자로 바꾸는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도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적용해야 하는 내러티브와 숫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사이클에 따라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리를 숫자로 바꾸는 가치평가 프로세스입니다. 그림 1-2가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단계 가치평가를 위한 비즈니스 스토리 만들기. 2단계에서 만들어내는 스토리에는 회사가 장차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담겨 있다. 2단계 스토리 가능성, 타당성, 개연성 시험하기. 가능성 있는 스토리는 많지만 가능성 있는 스토리가 전부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개연성을 가진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하다. 3단계 스토리를 가치요인으로 전환하기. 스토리를 분해한 다음 이것을 시장 규모나 현금 흐름, 위험 등 가치평가를 위한 투입 변수로 전환할 방법을 관찰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스토리의 각 요소가 숫자로 표현되어야 하며 반대로 각 숫자들 역시 스토리의 요소 요소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여기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것을 예측해서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단계 가치요인과 가치평가 연결하기. 투입 변수를 기업의 최종 가치와 연결하는 내재 가치평가 모델을 만든다. 그래서 위에서 추정한 숫자를 가지고 현금 할인 분석법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평가를 4단계에서 합니다. 5단계 피드백 골이 열어두기. 그 회사를 더 잘 아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조언을 활용해 스토리를 세세하게 다듬고 필요하면 수정도 한다. 스토리를 다르게 했을 때 기업의 가치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본다. 즉 이렇게 가치평가는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특이한 것은 먼저 비즈니스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수치를 예측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치평가를 하고 기업의 외부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가치평가를 재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숫자와 스토리를 잇는 다리 가치평가 지금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자 숫자보다는 스토리가 설명하기도 쉽고 기억도 잘 되지만 스토리텔링은 어느 순간 우리를 공상의 나라로 이끌 수 있다. 이것은 투자에서는 큰 문제이다. 숫자는 체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스토리가 받쳐주지 않는 숫자는 원칙과 체계가 아니라 위협과 편향의 무기가 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투자를 할 때건 사업을 할 때건 스토리와 숫자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숫자와 스토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가치평가이다. 실제로 가치평가는 양쪽을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러는 스토리에서 개연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부분을 확인해 고치게 된다. 그리고 넘버 크런처는 숫자에서 만들어낸 스토리가 말이 안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순간을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넘버 크런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숫자 선호도가 큰 사람을 넘버 크런처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치평가는 스토리와 숫자를 결합하는 것이고 넘버 크런처와 스토리텔러는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스토리텔링을 조정하고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시작은 평가하려는 기업을 이해하고 그 회사의 역사와 해당 사업, 현재와 잠재 경쟁자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스토리를 3P 시험으로 평가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원칙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P 시험의 1단계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이것은 대다수 스토리가 통과해야 할 최소한의 시험대다. 여기서 통과한 스토리는 그 다음으로 좀 더 어려운 시험인 타당성 여부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가장 깐깐한 시험인 개연성 여부를 통과해야 한다. 가능성 여부를 통과한 스토리라고 해서 모두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타당한 스토리 중에서도 개연성을 가진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이 시험까지 당신은 주로 스토리텔러 부족에 머무르게 된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시험을 통과한 스토리를 같이해 즉 기업의 가치 요인을 결정하는 숫자에 확실하게 연결시키는 식으로 다음 작업 과정을 밟아야 한다. 기업 문화, 경영자의 자질, 브랜드 네임, 전략적 필요를 가장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스토리일지라도 가치평가의 투입 변수와 연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모델과 스프레드 시티에 숫자로 기재되는 이런 투입 변수는 투자 결정이 바탕이 되는 가치를 산정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다수가 어려워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좋은 스토리를 생각해내면 그 스토리에 대한 예착이 커져서 거기에 의문을 품는 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제기로부터 스토리를 보호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피드백 고리를 언제나 열어두고 의견이나 문제 제기, 비평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토리를 알맞게 수정하고 조정하고 바꿔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가장 크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수록 스토리는 더욱 강하고 훌륭하게 다듬어진다. 이 순서를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제가 처음 해본 그 그림입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이기는 하지만 넘버 크런처인 나의 직선적 사고와 타고난 본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성공적인 방법이었다. 나는 우버 같은 젊은 성장기업을 평가하는 여정에서도 발레와 같은 성숙시장에 속한 기업을 평가할 때도 이 프로세스를 지침으로 이끌 것이다. 본인의 천성이 스토리텔러 부족에 속한다면 이 프로세스가 딱딱할 뿐 아니라 창의성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숫자로 바꾸기 위한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발달할 거라는 비즈니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전망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발달하면 이 기업에서 10년 후에는 매출액이 얼마 될 것이고 이 매출액 중 얼마가 영업이익이 될 것이고 그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이런 수치적으로 5년 후 10년 후까지 자세하게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한 다음에 매년에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하고 그거를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이 적정 가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비즈니스 스토리로 시작을 하지만 이 비즈니스 스토리에 맞게 수치를 다 산정을 한 다음에 그걸로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그러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상수이다. 모든 가치 평가의 시작은 기업에 대한 스토리이고 평가의 시발점이 되는 수치들은 그 스토리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시간이 흐리면 스토리 자체가 변하게 된다. 스토리가 변하는 원인은 금리나 인플레이션, 새로운 경제 지도의 탄생 등 거시 경제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기존 경쟁자의 전략 수정, 일부 경쟁자의 시장 퇴출처럼 경쟁 역학이 바뀐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어떤 스토리의 변화는 경영진의 구성원이나 경영 전술이 바뀐 데서 비롯될 수 있다. 결론을 말하면 스토리텔링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넘버 크런칭도 한 번 정해진 스토리는 실제 세계의 완벽한 면역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는 것이다. 즉 한 번 가치평가한 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변수에 따라서 가치평가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네러티브의 변경을 다음 세 가지로 분리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스토리가 끝나버리거나 효력이 크게 줄어드는 네러티브 고장과 행동이나 결과로 인해 스토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네러티브 변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스토리가 기본 내용은 아니더라도 좋건 나쁘건 세부적인 부분이 바뀌는 네러티브 조정이다. 그렇다면 네러티브 변경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기업에 대한 뉴스 보도이다. 기업 뉴스는 기업이 직접 발표하고 어떤 뉴스는 그 회사를 추적하는 외부 즉 감독기관 분석가 기자에서 작성한다. 따라서 나에게 있어 한 기업의 실적 보고서는 그 회사의 스토리를 재점검하고 내용에 따라 약간 수정하거나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다. 경영자 은퇴, 기업 추문, 주식을 매수한 행동주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모두 네러티브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인수 합병 발표, 자사주 매입, 배당 증가나 중단도 기업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둘째 원인은 거시 경제 스토리의 변화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정치적 격변 같은 사건들은 개별 기업에 대한 전망과 가치를 평가하는 시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안정적인 스토리 그리고 가치를 좋아하는 투자자라면 현실 세계의 강요에 못 이겨 스토리를 바꾼다는 것이 내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투자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첫 번째는 시장이 안정돼 있고 사업 모델도 탄탄한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기업의 스토리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구세대 가치 투자자가 이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은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린 성공적인 투자 역사를 방증하는 것이다. 즉 워렌 버펫 같은 투자 대가들은 앞으로 10년의 순이익이 예측 가능한 사업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성숙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불편함과 동거하는 방법을 배우고 변화는 피할 수 없으며 변화가 가장 클 것 같은 곳에 가장 위대한 사업 기회와 투자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이런 분들은 성장주에 투자를 하겠죠. 내가 가치평가해서 스토리텔링을 중요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길을 걸으면서 나는 방정식과 모델만으로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업을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숫자가 휙휙 바뀌더라도 언제든 돌아가 지침으로 삼을 내러티브 하나 정도는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 뒤에 성장주에 대한 가치평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버나 페이스북에 대한 가치평가한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초기에는 내러티브가 숫자를 이끈다면 후기에는 숫자가 내러티브를 이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성공적 투자에 필요한 요건은 라이프 사이클 단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가치평가와 가격결정 척도를 적용해야 한다. 즉,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요소들이 다 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의 노화 모든 사업은 늦고 빠름의 차이가 있을 뿐 태어나 가끔은 성장하고 성숙해진 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똑같다. 기업 라이프 사이클은 사업의 이런 자연스러운 전개 과정을 의미한다. 기업 라이프 사이클의 출발점은 사업 아이디어다. 이런 아이디어 창안 자체는 최초가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비실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충족되지 않은 시장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된다. 대다수 아이디어는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사장되지만 몇 개는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실현되어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딘다. 이런 제품과 아이디어는 시장의 시험을 이겨내야 하며 잘 이겨내면 매출을 창출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들은 높은 매출을 거두고 성장한다. 전환기를 무사히 넘기면 성공적인 사업들은 규모를 늘리면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에서 거둔 이익으로는 경쟁사들을 물리칠 방어막도 갖출 수 있다. 규모와 수익성을 모두 잡은 성숙 사업은 방어태세에 들어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진입장벽, 즉 해자를 구축한다. 그러다 언젠가는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용지물이 되면 사업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림 14-1은 기업 라이프사이클의 단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때마다 성공을 재는 척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투자자와 경영자의 초점도 단계마다 달라지는데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도전이 다르고 필요한 능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라이프사이클 초기의 단계 전환기에서는 대다수 기업이 실패하기 때문에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회사의 생존 능력이다. 다시 말해 아이디어를 제품, 서비스로 바꾸고 그런 제품,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라이프사이클 후기 단계에서는 현실 판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때에는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성장기업에서 성숙기업으로 성숙기업에서 쇠락기업으로 일부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한다. 반면에 일부는 현실을 부정하고 억지로 노화를 막으려 하다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 단계마다 필요한 능력이 다르기는 해도 몇 가지 보편적 주제가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관통하는데 나는 이것을 넓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경영자건 투자자건 대부분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사업의 노화는 질환이 아니라 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 책 전체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듯이 우리는 가치평가를 스프레드 시트, 모델, 데이터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만 가치평가에서는 스토리텔링도 숫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우리는 가격과 가치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와 척도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라이프사이클을 결정하는 요소들 모든 기업은 라이프사이클을 밟지만 각 단계의 기간과 모양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기업마다 성장속도의 차이가 나서 어떤 스타트업은 성공적 사업으로 변신하는 데 몇 년이 걸리지만 어떤 스타트업은 수십 년이 걸린다. 또 어떤 기업은 성숙 기업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어떤 기업은 순식간에 세간의 관심에서 시들해진다. 나는 기업마다 라이프사이클의 모양이 다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요인에 있다고 본다. 1. 시장 진입 어떤 사업의 규제나 인허가 요건이 까다롭거나 자본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에 어떤 사업은 감독기관의 인허가나 많은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진입이 굉장히 쉽다. 2. 규모 확대 시장에 진입한 후에 쉽게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마다 크게 다르다. 사업 확대에 상당한 기간과 자본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 있는 반면 아닌 업종도 있다. 3. 소비자, 관성, 그리고 애착 어떤 시장은 소비자들이 고민 없이 새 제품으로 훨씬 쉽게 옮겨간다. 이유는 기존 제품에 별다른 애착이 없기 때문이거나 경제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아니면 신제품으로 옮겨가는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시장 진입이 쉽고 저비용으로 규모 확장이 가능하고 소비자 관성이 낮다면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많은데 이런 사업에서는 성숙 기업으로서의 수혜를 누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똑같은 요인으로 인해 새 경쟁사들이 쉽게 진입하여 시장을 뒤흔든다면 쇠락 기업으로 가는 길에도 가속도가 붙게 된다. 그래서 투자할 때 이 라이프 사이클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고 투자하면 절대 안되겠죠. 기업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따른 내러티브와 숫자 모든 가치평가는 내러티브와 숫자가 결합해서 탄생하지만 지금이 라이프 사이클의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내러티브와 숫자의 중요도는 달라진다. 초기 단계의 기업은 역사적 숫자가 거의 없고 아직 사업 모델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치를 견인하는 동의는 거의 전적으로 내러티브이다. 기업의 사업 모델이 가시적 형태를 띄고 결과를 보이기 시작할수록 숫자가 가치평가해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러티브가 더 중요하다.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내러티브는 뒤로 물러나고 숫자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다. 라이프 사이클 각 단계에 필요한 내러티브 동인 라이프 사이클 단계가 진행되면서 매력적인 내러티브를 이루는 요소들도 바뀐다. 스타트업 단계에서 투자자를 이끄는 것은 큰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대한 내러티브이며 큰 스토리를 말하는 기업들이 높은 가치를 보상으로 얻는다. 기업이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시장과 자원 제약으로 인해 내러티브의 범위가 좁혀지거나 아예 와해되는 것도 바로 이 단계서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면 내러티브는 비용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서 경쟁자들과 싸워야 한다. 수익성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다음으로는 기업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확장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생산과 경영 재무 능력의 한계를 시험받게 된다.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수익을 내는 성숙 기업에 올라선다면 내러티브의 중점은 진입 장벽과 경쟁 우위로 옮겨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가졌는지에 따라 성숙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이익과 현금 흐름을 누릴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쇠락 단계의 스토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이 단계의 기업은 규모를 줄이고 시장에서 사라지려는 준비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자들에게도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림 14.4는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맞는 내러티브 동인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4.4가 이것입니다. 서사자, 즉 창업자이건 최고 경영자이건 주식 분석 애널리스트이건 서사자가 라이프 사이클의 현재 단계에 맞지 않는 기업 스토리를 말하려 한다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쇠락 기업에 원대한 성장 스토리를 갖다 붙인다거나 신생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기업의 사이클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기업에 똑같은 잣대를 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기업은 성장기업에 맞게, 가치 있는 기업은 가치 있는 기업에 맞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신생 기업의 가치평가 고프로, 그 다음에 쇠락 기업의 가치평가 제이씨 페니, 그리고 내러티브의 차이 우버에 대해서 가치평가한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문도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앞부분에서 주장했듯이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기업 라이프사이클 초기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넘버 크런칭 능력보다는 창업자들이 말하는 스토리를 평가하는 능력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결정된다. 반대로 구세대 가치 투자자들은 성숙 기업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비록 내러티브 능력이 약하거나 제한적일지라도 그들은 주로 진입 장벽과 경쟁의 판단에 중점을 둔다. 넘버 크런칭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 수익을 내는 편이다. 즉, 구세대 가치 투자자들은 실적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만약 스토리텔링이나 넘버 크런칭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가장 클 만한 곳을 찾아 투자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불확실성과 잘못을 다루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대와 다른 실적에 쉽사리 중도 포기를 하거나 균형을 잃는다면 내러티브와 가치가 바뀔 가능성이 큰 신생 기업에는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 매력으로 느낀다면 성숙 기업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 힘들 것이다. 즉,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성숙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도구 신생 기업에서 성숙 기업으로 투자 초점이 바뀌면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데 사용할 도구도 바꿔야 한다. 가치가 투자 결정의 기준이라면 다시 말해 주가가 추정 가치보다 낮을 때에만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가치평가 모델에는 똑같은 펀더멘탈을 적용하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모델 구축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신생 기업의 가치평가 모델은 내가 한 우버의 가치평가처럼 전체 시장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내러티브를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 유연성이 아주 커야 한다. 성숙 기업에서는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평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본 내러티브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치 추정에 도달할 수 있다. 대규모 스프레드 시트 모델은 이런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한 가치평가는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신생 기업이나 단계 전환 중인 사업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신생 기업과 성숙 기업의 가치평가는 방법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아니라 가격 결정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편이라면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기업의 주가가 경쟁사들이 주가보다 싼 편인지 비싼 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럴 경우 대개는 공통 변수인 가격 결정 승수를 선택해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퍼나 PBR을 통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은 여기서는 가치평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싼지 비싼지를 확인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약간 가치평가와 다르게 생각을 하십니다. 기업 라이프사이클 초기 단계에는 영업실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거의 없다. 그럴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사용자 수, 다운로드 수, 구독자 수 등을 공통 변수로 선택할 수 있다. 라이프사이클의 후기 단계로 나아갈수록 영업실적을 나타내는 척도를 가지고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수익성이 더 높아질 소지가 큰 성장기업에는 매출액을 성숙기업에서는 순이익을 척도로 사용하고 쇠락기업에서는 순자산가치, 청산가치를 대변하는 순자산가치를 척도로 사용하면 된다. 그림 14-9는 기업 라이프사이클을 단계에 따라 투자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 그림은 성장투자자와 가치투자자가 왜 다른지 그리고 벤처캐피털리스트와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관점에 왜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하는 척도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 투자자의 판단은 거의 이해하기가 힘들다. 구세대 가치투자자들은 성장주 투자자들을 보면서 주당 순이익의 천배에 거래되는 주식을 도대체 왜 사는가? 라고 묻는다. 반면에 성장주 투자자들은 매출 하락이 거의 기정사실인 기업의 주식을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즉 가끔 게시판에 성장주 투자자와 가치투자자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리기 때문에 서로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성장주 투자자가 오른지 가치투자자가 오른지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 아는 이번 장 첫머리에 스타트업 단계에서 성숙기업에서 쇠락으로 이르는 기업 라이프사이클 단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라이프사이클 단계가 진행될수록 가치평가에서 내러티브와 숫자의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했다. 초기 단계에서 가치평가를 이끄는 것은 스토리이지만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자마다 스토리라인과 가치평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기업이 나이가 들면서 가치평가에서 숫자가 차지하는 역할이 늘어난다.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 데이터를 근거로 순수하게 숫자만 가지고도 기업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 주장에 공감한다면 다음으로는 자신의 기술과 심리 수준에 맞춰서 투자철학을 정하고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에 대한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취향에 맞고 스토리를 가치에 연결하는 데 능숙하고 결과가 잘못되어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라면 신생기업에 투자하거나 상장된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숫자분석이 구미에 맞고 엄격한 투자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은 사람은 성숙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 투자자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이 있다. 즉 투자 방법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미에 당기는 투자 방법으로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워드 다모다란 교수님이 지은 내러티브 앤 넘버스의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사실은 이 책은 리뷰하기가 참 애매한 책의 구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고 실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약간 단편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평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이번 시간 설명한 내용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다른 분들에게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